좋아요, 구독 오늘의 뉴스입니다.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수급 여건이 빡빡해진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 수출항 주변으로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미국의 7월 10회의 발표를 앞두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점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유와 곡물, 사료 관련 주에서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안정세를 보이고 있던 유가와 곡물 가격이 다시 또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유가와 곡물 가격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전반적으로 지금 곡물 가격은 크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 곡물가는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번 주도 살펴보면 커피 정도가 좀 고개를 들었을 뿐 나머지 전체적인 곡물 가격은 전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 반등을 시도하던 소맥이나 이런 가격들도 러시아가 다시 흑해협정에 참여한다. 이런 얘기가 오가면서 오히려 조정폭은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다만 유가는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작년부터 우리가 유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핵심 포인트는 작년 하반기 때 80달러 아래로 내려가면서 전반적으로 하락 압력을 크게 줬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80달러 구간으로 접어들면서 만약에 이 수준이 유지가 되면 더 이상 유가로 인한 물가락은 없습니다. 그래서 80달러에서 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담되는 거고요. 80달러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이제 유가와 관련된 소위 헤드라인 물가는 빠지지 않는다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현재 이렇게 유가를 윗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것은 수급 불안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된 그림을 하나 좀 확인해 보시면 최근 들어서 사우디가 계속 수급을 조절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러시아도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차트 끝에 보시면 공급과 수요를 봤을 때 역전되고 있는 현상, 즉 공급이 더 작아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문제냐면 그냥 이 정도 레벨로 쭉 가면 유가는 여기서 더 올라가기 어려운데 문제는 만약에 수요가 조금만 튀어도 여기서는 유가는 급등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조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유가가 100달러까지 올라갈 것 같지는 않지만 확실한 건 하단은 정말로 견고해졌다. 즉 70달러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은 당분간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는 정치적인 흐름과도 연결됩니다. 러시아 전쟁 중이니까 유가 빠지면 안 되고요. 사우디는 2030 프로젝트를 위해서라도 유가가 80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사우디를 포함한 GCC 국가들에 최근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이들은 석유가 남아도니까 당연히 전력 수요의 대부분을 석유로 담당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전반적인 석유 수급이 타이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현재 유가를 윗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곡물과 이런 쪽은 그다지 크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커피 쪽에서는 상생 흐름이 포착이 됐고 유가와 관련해서는 하단은 지금 지지를 하고 있다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원유주 산유국들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감상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공격 소식도 좀 나와 있습니다. 러시아의 주요 원유 수출항인 노보로시스크항이 우크라이나에 공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아시아권으로 주로 수출을 하는 항구이잖아요. 그런 만큼 앞으로 그럼 유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하고 국내 정유주들은 어떻게 주가 추이가 이어지게 될까요? 네, 일단 그 유가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것보다는 이쪽 시장에 좀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소위 투기 거래자들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비상업적 포지션이라고 하면 소위 선물 투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끝단에서 단기 급등하는 게 나타나곤 있습니다만 최근에 유가 반등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일 뿐 과거 유가가 빅렐리를 보였던 2018년, 2020년 시기와는 아직은 좀 격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판단은 여기서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지금 아시아로 수출하는 항구에 뭔가 사고가 생겼다고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러시아가 인도와 중국에 저가로 한 60달러 수준에 계속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물량들 때문에도 중국 경기가 개선되거나 인도 경기가 조금 올라온다고 해서 유가가 폭등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든지 하면 이 부분은 자극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 정유주들인데 우리나라 정유주들은 유가에 맥락이 닿아있지 않습니다. 유가와 같이 가는 것 같지만 정제마진이 더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유가는 뭐에 작용하냐 하면 기존의 재고자산 평가 이익 손실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가 80달러 위에서 머물면 작년 대비해서는 거의 무조건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유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어떤 효과가 났느냐? 정제마진 빠지면서 실적이 빠졌고 그다음에 그 유가가 빠지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 두 가지가 같이 난 거죠. 그래서 적자폭이 확대되는 양상이었는데 지금 정제마진이 3개월째 급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 말씀드렸다시피 유가가 급등하면서 YY로 봤을 때 플러스로 돌아선다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아니라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유주는 올 하반기에 이익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에 정유주의 이익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정제마진의 추이를 더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우리 시장에서 S-OIL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 지금 오늘도 3%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들어서 계속 우상향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증권가의 분석도 살펴보면 최근이 지금 밸류에이션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사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저 역시 동감합니다. PV 관점에서는 거의 코로나 수준까지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연료유와 두바이유의 차이가 빠르게 개선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익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3개월째 빠르게 돌아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돌아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시 10살에 내려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이익의 본령이라고 볼 수 있는 정제마진이 돌았다라는 측면에서 원래는 정유주 3개 다 좋아야 되지만 SK이노베이션은 아시다시피 2차전지와 더 연관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전혀 다른 종목과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S-OIL과 GS는 속도는 GS가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좀 느리긴 하지만 동일 방향으로 빠르게 주가가 회복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저는 이게 그렇게 쉽게 멈추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쉽게 멈추지는 않겠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고 일단 S-OIL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곡물과 비료 쪽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해 곡물협정이 파기가 된 가운데 곡물 가격이 다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비료와 또 사료 업종에서 동반 강세가 관찰이 되고 있는데 최근의 주가는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최근 주가는 오히려 농심 같은 대표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주가의 움직임을 살펴보기 전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여러 가지 악천호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파종 면적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생산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일 경우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다음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지금 현재 경기가 상대적으로 둔화된 분위기에서 제품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대로 업체들에게는 악재고요. 그다음에 지금 비료 마찬가지죠. 산업업황이 망가지는데 비료를 더 많이 쓰겠습니까? 오히려 비료를 안 쓰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곡물 가격은 곡물 가격이 상승하지도 않았지만 곡물 가격이 진짜로 상승하고 만약에 더 안 좋아지는 흐름을 보인다면 둘 다 안 좋습니다. 비료주도 안 좋고 원자재 종목도 안 좋고 음식료도 다 안 좋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음식료주와 관련돼서는 확실하게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면 지금 구간에서는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조비를 포함한 소위 비료주들은 재료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여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분들은 아마 트레이딩 영역이 좀 있지 않을까 이 정도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영역이라고 좀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오늘 섹터 가운데 살펴보면 한일사료와 미래생명자원은 섹터 내에서도 강세가 좀 두드러집니다. 윗고리를 좀 달긴 했지만 한일사료의 경우에는 7%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미래생명자원의 경우는 아래고리가 조금 더 길게 달려있네요. 4%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근데 비료와 사료 쪽의 경우에는 흐름을 좀 살펴보면 단기로 급등했다가 좀 빠지고 이런 흐름이 많이 포착이 됐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흐름이 관찰되게 될까요? 네. 본질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된 흐름을 하나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동일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텐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곡물 가격 오른 게 있나? 별로 없습니다. 전체적인 곡물 가격은 재고도 충분할 뿐더러 아직까지 그 시장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기 때문에 곡물 가격은 종류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옥수수는 최근에 많이 내렸고 대두 정도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소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가 다시 참여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변동성을 타고 있는 모습이고요. 급등한 것 정도는 대두박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름 요리용 기름 정도가 급등한 것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크게 가격이 움직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뭔가 시그널을 줄 만한 것들이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준비된 그림 보시면 ETF가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면서 ETF의 자금도 같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해당 업종에 대한 관심이 글로벌리하게도 별로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다든지 아니면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업황 자체가 좀 망가질 것을 재료로 한 일정 부분의 테마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또 앵커가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냥 등락에 따른 트레이딩 정도가 현재는 유효한 전략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 등의 이슈로 인해서 등락이 있기는 하겠지만 글로벌적인 관심은 없다라는 이야기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품업계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최근에 물가 안정에 동참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가격이라는 정책을 펴기도 했는데 원재료값이 다시 또 이렇게 들썩이게 된다라면 3분기 실적에도 좀 우려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만큼 농심과 오리온과 같은 종목들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하실까요? 네, 근데 만약에 가격이 움직이면 이게 실제로 가격이 언제 반영되느냐 한 2분기 정도는 레깅돼서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격하게 올라간다고 해도 그 원가의 상승분은 한 2개월 정도는 밀려서 반영되기 때문에 당장 실적이 안 좋아지거나 하지는 않죠. 또 그다음에 최근에 시장이 2차 전지가 눌리면서 다른 쪽으로 뭔가 순환맥을 빠르게 돌고 있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말에는 의료주 같은 것들이 급등했고요. 오늘은 또 이런 음식료 종목들 중에서 농심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곡물가나 전체적인 흐름이 해당 종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업종은 아직 말씀드렸던 어떤 급격한 환율의 변화나 원재료 가격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정부 압박에 의해서 조금 둔화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곡물 가격의 상승이 나타난다면 1, 2분기 후에 그 원가 상승을 고려해서 아마 주가가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이 필요한 업종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보수적인 관점을 좀 제시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기후변화 같은 악재도 있고 사실 태풍이 불어오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사님. 그렇다면 사료주, 비료주 말고 어떤 섹터를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 그 이슈와 관련된 기후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 오히려 그런 기후변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투자하는 ESG에 투자하는 그런 ETF라든지 아니면 기후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ETF 쪽을 아마 사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알고 있는 좀 전에 언급된 음식료라든지 사료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최근에 일단 업황 자체가 메리트가 없고 그다음에 해당 이슈가 전체 이익을 등락할 만한 그런 이슈 자체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생각보다 적다. 왜냐하면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재고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올해 농사가 북반구를 중심으로 전부 다 망했다. 이 정도의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마 가격의 급격한 변화성이 나타나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한 어떤 해지나 투자를 하시려면 ESG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하는 ETF를 장기적으로 한번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ESG에 투자하는 ETF를 장기적으로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온 섹터 내에서 탑픽 종목 어떤 걸까요? 네, SO1입니다. GS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워낙 올라오는 상황이어서 GS를 말씀드리기 조금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SO1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주가가 저점 대비 올라왔지만 밸류 기준에서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건 이익이 개선되고 있는 게 정제 쪽만, 석유 쪽만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SO1 같은 경우에도 유난류나 그다음에 석유학 부분도 엄청나게 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도 지금 같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는 전반적으로 이익이 올라올 개연성이 있고 전통의 배당주 아니겠습니까? 현재 가격에도 불구하고 배당 수익률이 한 7%대를 육박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을 노리는 펀드 입장에서는 아마 9월, 10월 달에 매수가 더 들어올 개연성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는 최소 10만 원? 지금 매수 가격은 8만 원보다는 조금 싸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 가격은 10만 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7만 원도 이탈하는 정도의 조정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조금 한 발 빼고 다시 한번 지켜보시는 게 현실적인 대안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